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항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안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거리를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미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해 마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곳에서도 적대자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악한 마음을 품게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견디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도시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따르게 되었는데 뿐만 아니라 적대하는 자들도 더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적대하는 자들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죽이려고 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도성에서 도망해 나와서 루가오니아에 속한 두 지방 루스드라와 더베와 인근 지역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나타내며 복음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견뎌내야 했습니다 피신했습니다 도망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 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복음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움직이고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고통과 괴로움, 한숨, 눈물, 실패지만 복음의 시각으로 보면 복음이 활발하게 퍼져나가는 시간이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고 피신하고 도망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도 복음의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 인생의 삶으로 보면 괴로움이죠 외로움입니다 한숨입니다 눈물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보면 열매를 맺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우서 2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도 어려움을 참아내는 것도 고난을 당한 것도 포함되는 사실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는 이러한 핍박과 고난, 모함, 도망과 쫓겨남 이것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의 길을 희빗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을 받고 쫓겨나와 도망간 곳이 루스드라라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주민들 대부분은 스스웨 험에라는 신을 섬깁니다 헬라의 신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우스와 헤르메스입니다 무엇보다 이 장소는 지금까지 지나왔던 선교지와는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을 갔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유대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당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쓸 수 없어서 한 번도 스스로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때 이 안진뱅이도 사람들 틈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한 소리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의 마음속에는 생명을 나간 믿음이 용수숨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어떤 안전벨기도 고치시고 기모거리에 기도 여시고 소경에 눈도 뜨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안진뱅이를 믿음을 갖게 된 안진뱅이를 바울이 본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게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야만 논이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난 믿음을 안진뱅이에게서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영혼이 강건해짐을 느끼십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도 역사하시면 나도 내가 앉아있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한숨의 자리에서 고독의 자리에서 실패와 낙담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바로 그 믿음을 본 바울은 안진뱅이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명령했습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거기에 있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의심 가득한 눈길로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위에서 떨어진 명령을 들은 한진백이는 평생 앉았던 절망의 자리에서 한숨의 자리에서 낙담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와 똑같은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성전 밀문에 앉아있던 한진백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거쳤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안진백이가 일어서서 뛰며 걸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 속에서 루스트라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과는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들은 이 기적의 의미를 즉시로 해석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바나바의 모습으로 그리고 제우스의 아들이자 대변인인 헤르메스가 바울의 모습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전설이냐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어느 날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이 인근 지역에 방문했습니다 브루기아 산지를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냉대하고 거절했습니다 한 초라한 오두막에 사는 늙은 농부 내외가 이들을 후이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이 농부 내외에게는 후한상을 내렸지만 냉대하고 거절한 사람들의 집은 홍수로 쓸어버렸다는 전설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신들이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한다면 이전 사람들과 같은 운명을 맞지 않으려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소리친 것입니다 그러자 성문 밖에 있던 제우스 신당의 지상이 급히 황소와 화안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바울과 바라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소동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그들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신속하게 해석을 했지만 바울과 바라바가 전하는 복음과 진리에는 길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 신앙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는 관심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과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의 인생도 교회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신앙하지는 않았습니까? 바울과 바라바는 무리들의 소리를 듣고 즉시로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신으로 송배받는 것에 대한 거절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의 그러한 행동을 바라본 것에 대한 슬픔과 탄식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소리질러서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머뭇거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재산은 들여졌고 바울과 바나바는 숭배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봤습니까? 빚박받고 참고 도망하고 쫓겨나는 인생이 매일 먹는 타반사였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고 힘들게 고통스러운 아픔의 현장이었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순간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모른 채 했더라면 그들은 영광과 찬성과 경배를 받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서 사람들의 숭배를 받을 수 있는 유혹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이웃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때 바로 옷을 찢습니까? 바로 나도 여러분과 같은 성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른 채 하면서 은근히 그런 순간을 기다리며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참고 인내하고 빚박받는 아픔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위험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인들이 무너지는 것은 박해받고 고난받고 쫓겨날 때가 아니다 칭송받고 잘될 때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내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신으로 섬기려는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헛된 일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복음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비록 지나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걸어가게 방해 마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토의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그들의 사상과 관습 행동 등을 용납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을 들었으니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명백하게 전했으니 우상 숭배와 같은 허탈한 얘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얘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무리를 겨우 말려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잘못된 종교적 열정에 가득 찬 군중들의 행동을 억제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는 이방인의 입장에서 복음을 잘 연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만류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에서 복음과 잘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복음을 잘 연결하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공부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성공을 구하고 출세를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다른 것을 구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핍박도 받고 억울한 것을 경험하고 외로운 것도 경험하면서 괴로움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우리도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들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복음을 나타내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하게 끝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루스드라까지 추격해왔습니다 그들은 현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도록 충동했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바울을 살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바울이 할 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돌 던진 사람이었거든요 자기의 돌에 스테반 집사님이 맞아 죽었거든요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편안한 모습으로 걸어갔던 스테반 집사님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쯤 되면 매일 핍박당하고 참고 인내하고 쫓겨나고 도망하는 것이 밥 먹듯이 되고 또 이쯤 되면 보금 전하는 일을 그만둘만도 한데 바울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상황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하룻밤을 지내고 몸을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도배로 가서 보금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금을 소유한 자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몸을 추스려서 보금을 들고 다시 가정과 일토와 이웃으로 나아가십시오 참 궁금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기적도 있고 보금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루스드라에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른 곳을 전도하고 다시 루스드라에 돌아왔을 때 루스드라에 들렸을 때 그곳에는 바울을 도와서 놀라운 보금의 역사를 이룬 동역자인 디모델을 이룰한 신자들이 있었다고 사도의 년 16장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보금의 열매가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일하십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보금을 소유한 자로서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보금을 전하며 보금을 나타내며 보금을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으로 가정과 일토와 이웃 가운데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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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